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살이 찌라. 거미 아니야, 멘토미야. 빗줄 알, 빗줄 알. 원래는 거미하고 있어. 언니 지혜전이랑 타고 또 우리도 우리 애 귀여운 놈의 생활. 언니 빨리 다닐 거야, 지혜. 오, 졸야. 신수 나랑 타고, 지혜이 혼자 타고, 큰언니는 혼자 타고. 음, we're about to do, like, the go-cut kind of thing. And I just went to the toilet, but... Oh, 귀엽다. Washi tape. What are the other people? They said they're at the cafe. Are we only going to X-Men in the cave? Oh, my boy. Oh, my boy. It's a Levercott. The kung fu-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야돼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가야돼 There's many people 나 안파랑 찍을래 안파랑 찍잖아 언니 빨리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나 아직 뭐 하지도 않았니? 네 뒤돌아봐 빨리! 그만해 나를 도와 왜 저래 이 사람은 광합성을 해야돼 기분이? 좋아 이제 잠시만 눈치채고 눈치채고 다행히 눈치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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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가 뛰어, 오케이? 3, 2, 1, GO! 아, 그거 잘 안 됐어 가! 아니, 너 그냥 뛰어,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너 그냥 뛰어 너 그냥 뛰어,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3, 2, 1 김 도현이의 자연스럽게 좀 해줄게 I think we're going in now we're going to start going in now 아, 어떻게 보이죠? 어떻게 보이죠? 오! green light dance dance wow wow if you're excited, shake your hands woo 언니 뭐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예쁘다. 언니 나연 언니 우리 여기서 단체 사진 찍으면 예쁠 것 같지 않아? 맞아 여기서 단체 사진 찍자. 다시 한 번. hello everyone. hi what's your name? my name is Sohyun Kim. and that boy is my father. we're going downhill we're going to the gift shop first ㅋㅋㅋㅋ 유한한 소 jednak 그 비즈에 다행히 가요 뭐야 비즈에 다행히 가요 와우, 저희도 가요 가요 오, 저거 바닷가 너무 크다 다행히 지켜봐요 오마이프로 멜리한 비즈에 다행히 가요 예시. I wish there was, I mean I wonder if there's going to be crabs on the rocks. This place is like my favorite place. Mangoes! Hi! This is so cute! This is so cute! But I don't have a grip on it. Oh, this is so cute! So cute! Thank you! Thank you! We have to keep off! This is so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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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파스타 넛이 카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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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아니요 2강을 준비했습니다 벨트에 대해서 나는 3강을 맞춰서 예 나, 이 와중에 이제 바닥에 아니면 이만에 이 와중에 나는 2강이Japanese 너무 귀엽다 작은 크리스마스 저거 저거요 와 바다 냄새 바다 냄새 다행히 멸치나마 이게 내 인스프리 목소리가 기억나요 아 힘들어 아 죽어 중간에 도착해지는 중 바이브가 별로 안 시원해 여보세요 너 이거 등에 하면 엄청 괜찮을까? 여기 여기 지금 이거 이거 저 방문이 여기 여기 여기! 네 카페! 카페입니다 어? 그치? 진짜 열받아 괜찮을까요? 네 1, 2, 3, wait 음.. 이거요? 저희가 제주 시장에 가는데 뭐라고 하는지? 동문 시장 여기 먹을래? 우리 각 만 원 있는 거야? 아, 나 너무 배고파 맥슬드 제가 제일 아시겠나 진짜 오랜만이다 오, 맛있겠다 그리고 우리 둘이예요 진짜 너무 배고파요 감사합니다 안 닿지 안 닿지 안 닿지 안 닿지 수박 수박 여러분 저 아이가 시장에 왔는데 저 가서 지영합니다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우린 딴 데 가자 어른들 여기서 드시라고 여러분 너무 더워요 다들 우리 여기서 먹을게요 저도 여기서 먹을래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큰언니 거기 뒤에서 먹는다고 저는 시원한 거 먹고 싶거든요 그래 이렇게 하면 내내 냉몸에다가 한 테이블당 고기만 더 사이다 나도 사이다 우리 다 사이다 마시네 컴백 아니 시키는 건데 언니 뭐 시킨 거야? 두 개씩 일단 먹고 여보포사랑 한 개씩 다 먹자 응 일단 두 개씩 먹어봐 쯔드 흔반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드셔 맛있게 드셔 하다 먹어 맛있게 드셔 아 면을 따로 주시는 거야 면이 없었어 나 그러면 면이 없지? 엄마가 너무 웃는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셨대. 저희 호주에서 왔어요. 저희 호주에서 왔어요. 기름이 더 맛있었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다가 쟤는 옮기는데 밖에서 옆에 갔다 왔는데 뭐요? 보석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하지마 오빠 이 노래 알아요? 응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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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지훈아 저거 찍어 너 꼭 찍어야 돼 봐봐 지훈아 저거 잡아 비행기 잡아 빨리 빨리 헐 비행기 아하 지훈아 제주도 가사 아빠 카메라 봐봐요 기이이이이 아빠, 아빠, 아빠 와 이쁘다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여? 어 보인다 보인다 출발지가 다른가봐 아까랑 다름이 다름이 올해 아 그래 여기가 나고 여기가 나고 여기가 나고 여기가 나고 트러블 바디 하시자 기환언니! 어? 저 사와도 있네 나이스 저 왔어요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거 진짜 안돼요? 찍자 어? 왔어? 가자 이제 야~~ 하하하하 할머니 포인트 할머니 포인트 다시 갈게요 할머니 포인트 왜 그려 3 2 1 다시 하트 한 번만 더요 4 2 1 3 2 2 할머니 엄마랑 아빠 다리도 좋아 하나 둘 셋 보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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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래요 하나 둘 셋 욕심꾸라기들 같아 욕심 오 좋아요 보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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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호주 가족 이모 예쁘다 다음번에 저녁 보라트 탈출 와 가위 상상 저녁 저희는 제주 에어포트에 왔습니다. 귀엽다. 이거 봐봐. 치즈스틱. 치즈스틱. 뭐하고 싶어요? 치즈스틱. 앗 뜨거워 앗 뜨거워. 뭐해요? 저희는 제주에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